최근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 지진이 많아지면서 계속하여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에 3회 연속으로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3월 6일에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연속 2번 발생을 하였고 오늘 3월 7일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8과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에 약 1년 만에 발생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계속하여 하루에 2번에서 1번의 강진이 벌써 보름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뉴스에서도 방송을 하였으며 지진학자들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 발생 이후에 뉴질랜드 법칙에 의하여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에 의하면 바누아투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통과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 규슈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지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동북지역 아우모리현과 이와태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저의 개인적인 연구 결과물이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누아투의 법칙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역시 아닙니다. 또한 3월 5일 토요일에 발생한 살리쿠에역의 강진 역시도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살리쿠에역의 경우에는 자료를 조금 더 조사한 이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살리쿠에역 역시도 동북지역이므로 미야기현의 2월 18일에 규모 5.2 강진 이후 그리고 3월 2일 뉴질랜드의 규모 6.8의 강진 그리고 3월 3일 초승달 그리고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11주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것이 지진과 화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3월 5일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의 지진도 약 1년 만입니다. 최근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의 무감 지진이 1월부터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도카라엘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1월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무감 지진이 늘어난 것은 도카라엘도의 군발 지진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2월 후반에도 도카라엘도에서 하루에 6번의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에 3월 5일이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일 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도카라엘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카라엘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 동북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